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금창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 기자,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북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공립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작년 초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어를 비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유명 입시 컨설턴트 김주영 선생님도 미국 페어팩스에서 자녀 교육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학구열이 높은 곳인데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는 그 중에서도 명문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조사한 미국 전체 고교 순위에서도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학교다 이런 얘기인데 왜 입학 전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보도를 보면요. 지난주 목요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이사회가 스콧 브라브랜드 교육감에게 다양한 인종을 고루 선발하도록 입학 전형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이 학교는 흑인 라틴계 학생들이 적고 아시아계 학생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특히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의 입학 경로로 지목되는 영재학습 프로그램 AAP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학생 개인의 학업 능력보단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또 2019, 2020학년도에 가장 고난도 AAP 수업을 들은 학생의 인종 분포를 보면요. 흑인과 라틴계 학생 비율은 18%에 불과했습니다. 브라브랜드 교육감도 입학 전형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 선발시험 대신 추첨으로 학생들을 뽑아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은 이사회 반대에 부딪혔지만 아직 최종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어떻게 바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감은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현지에서는 이걸 바꿔야 한다는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특히 브라브랜드 교육감이 추천 방식을 제안을 했던 거에 대해서 아시아계 학부모들의 반발이 좀 심합니다.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한 학부모는 우리가 마치 특권을 가진 시험 최적화 인종이자 차별주의자인 양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백인 학생의 부모들도 브라브랜드 교육감을 해고하라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브라브랜드 교육감의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학교의 한 졸업생은 인종이 아니라 성별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한다면서 현 입학 과정이 아시아계 여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보다 논란의 여지가 적은 입학 전형으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면 할로윈데이인데요.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가 워낙 크게 친절해지는 행사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각종 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 의대 교수진이 이번 할로윈데이에는 밖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탕을 받는 트리고어 트릿 놀이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학교 사디아칸 조 교수는 1.8m 이내로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면서 안전하게 트리고어 트릿 놀이를 할 수는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들이 실제 효과가 있었는데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트리고어 트릿 놀이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미국 가정은 전체의 1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응답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워낙에 아이들 기대감이 높은 연중 행사다 보니까 가정마다 상실감들이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대안도 제시를 해줬는데요. 대표적인 게 집 주변에 사탕을 숨긴 다음 아이들이 찾도록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제안한 노스웨스턴 대학 페인버그 의대 크레이그 가필드 교수는 트리고어 트릿과 숨바꼭지를 합친 형태라면서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헬로윈데이 때 지금 사람들이 몰릴 수 있어서 방역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미국처럼 모이지 않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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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